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경기도 시흥시 주귤동 24번지 오늘의 다육농장 경기도 시흥시 봉화로 301 베트라 다육농장으로 갑니다. 베트라 다육농장 다함께 보시죠. 다육이를 좀 키운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염자 우리의 국민 다육이 꽃피는 염자 보고 계세요. 꽃피는 염자 금 꽃피는 날 또 건프로가 촬영 다녀야죠. 이렇게 다육이들 하나하나 보시면서요. 무지개 염자 무지개 염자는 건프로도 처음 봐요. 입장 좀 보세요. 상큼상큼하죠. 오늘 건프로가 다육이 쇼핑 다니다가요. 우연히 우연히 방문했는데요. 이렇게 밭에서 다육이들을 키우고 판매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택배 가능한 매장. 우와 우리 전국에서 부산에서 여수에서 다육이농장 너무 멀다. 택배 좀 대는 농장 좀 올려라 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건프로가 다육이농장에 방문해서 사장님이랑 이야기 해보고 말씀드리고 했더니 가격표를 표시를 해놓으시고 다시 건프로에게 연락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다육이 밭대기에서 이렇게 다육이들을 건강하게 모주 다육이들도 구경하고요. 요즘 저희 사람들은 겨울이잖아요. 쌀쌀해서 잔뜩 움츠려 있지만 다육이들은 봄봄. 다육이들이 본격적인 계절. 다육이들이 봄봄봄. 봄이 왔어요. 하면서 얼마나 자기들 몸을 뽐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에서야 다육이 구입 시즌. 본격적인 다육이 시즌이죠. 근데 어떡해요. 우리 여러분들. 여름부터 가을부터 다육이를 무궁무진하게 무수히 많은 다육이들을 사드리셔가지고 여러분들 다육이 놀 자리 없으시죠? 일단 한번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힐링 좀 하실게요. 와 너무 귀엽죠? 유럽천금장 천원이에요. 유럽천금장 함버트에 천원. 택배 주문 가능한 다육이 매장. 꼭 기호. 베트라 다육농원 영상 보고 계십니다. 베트라 다육농원. 택배 가능해요. 유럽천금장 6천원이요. 유럽천금장 6천원. 다양한 다육이들이 있어요. 건프로가 여러분들께 종종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유럽천금장 6천원 아이 보고 계십니다. 파키피덤. 파키피덤 2만원이요. 파키피덤 2만원. 파키피덤 2만원. 한번 크게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파키피덤 2만원이요. 파키피덤 2만원. 해가 바뀌고 다육이들이 몸값이 올라가기 전에 다육이 구입하기 좋은 계절. 얼마나 얼마나 건프로가 요즘 긴잎적성에 꽂혀있는지 긴잎적성 사러 이 농장, 저 농장 투어 다니고 있거든요. 긴잎적성 보시는 분 건프로에게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또 우연히 보물같은 다육이 농장도 건프로가 영상 촬영도 하고 좋죠 뭐. 멀로 8천원. 베트라 다육농원 아직 가격표 설정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다 촬영은 못해드렸지만요. 이렇게 맛배기로 쌍두, 멀로 8천원. 이 아인 누굴까요? 아 건프로 또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협찬받아가지고 언박싱 또 해야 되는데 저희 집 다육이 키우리야 하엽 정리하랴 다육이 분갈이하랴 영상 편집하라 우리 상남자 또 밥 식사 또 챙겨드리라 매일매일 바쁘게 즐겁게 이 아이는요 새벽별 철화 새벽별 철화 2만 5천원 갑니다. 새벽별 철화 카리스마 뿜뿜 뾰족뾰족 새벽별 철화 보시면서 흑장미 흑장미 2만원이요 건강한 다육이들 농장에서 이렇게 촬영 다니면서 다양하게 다육이 키우는 방법 또 상토 어떻게 쓰는지 마사토 비율 뭐 막 이런 것들 많이 여쭤보고 있구요 건프로도 건강한 다육이들 보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힐링하고 있어요 흑장미 여기부터 저기까지 저기까지 흑장미 이렇게 요금부터 이렇게 물이 드는 거잖아요 흑장미 3월 흑장미 2만원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면서 힐링하고 계신가요? 우리 콩 하면 짝 하는 언니들 너무 이쁘죠? 6,000원 스트릿 플로라 다육이들 건강하게 잘 다져지고 잘 키우는 농장 베트라 농장 6,000원 스트릿 플로라 다육이들 건강하게 잘 다져지고 잘 키우는 농장 같은 이름 아래 똑같이 생긴 다육이는 없다 나이트페어 7,000원 대단지 다육이 농장 이 끝부터 차원 끝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요렇게 맛배기로 느낌 싸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다육이 농장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7,000원 나이트페어 느낌 찌릿찌릿 여러분 다음 소개해드릴 다육이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왕언니 왕오빠들이 사랑하시는 올가을 인기아이저 새벽별 8,000원 갑니다 오늘은 편집하기 전에 다육이 하엽정리에 저희집 다육이 좀 라인 좀 다시 또 이 아이 저 아이 또 서열 좀 다시 매겨봤더니 그렇게 하는데만 무려 2시간이 걸렸어요 다육이 이 아이가 예뻤다가 또 내일 모레는 어떤 아이가 더 예뻤다가 막 그렇게 되잖아요 다육이 서열 정리 나름하고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다육이 영상 찍고 싶지만 우리 땅꼬마가 또 저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건프로의 여러가지 스케줄 또 다육이 화분 언박싱하는 거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육이 촬영 문의는 언제든지 건프로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영상 속 다육이는 핫세이 핫세이 2만 5천원 신월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우주 괴생물체 구입이 고민이시라고요? 이 아이요 분갈이에서 또 집에서 보면요 굉장히 저는 신월 주문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런 핫세이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매력 있어요 건프로가 이야기한 게 무엇인가 아마 이해 백번 천번 하실 거예요 2만 5천원 누비제나 매일매일 다육이 사는 여자 건프로 나봉 좋아요 키핑장에 딱 내 다위에 딱 올라가 있으면 간지 팍팍 나는 팍키피덤 수입 다육이 팍키피덤 5만원 건프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베트라 다육농원 택배 가능하고요 방문하셔서 다육이 구입 가능하십니다 010-6358-9955 2만원 색감 근사한 마우나로아 2만원 목대 굵고요 건강한 마우나로아 2만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이런 다육이 저런 다육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베트라 다육농원 여러분들께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싱싱한 다육이들을 산지의 식송 직접 구입 가능한 영상을 촬영 다니는 건프로 다육이 영상 오늘 다육이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택배 가능한 베트라 다육농원 영상 보셨어요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대로 건프로가 얼마나 어깨에 힘이 팡팡 나는지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호응이 늘어날수록 건프로가 다육이 영상을 촬영 다니는데 발걸음이 룰루랄라 가벼워진답니다 다육이 촬영 왔는데요 유튜버 이름이 뭔데요? 아 예 저는 건프로 다육이라 하옵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굉장히 부끄럽사옵니다 우리 언니들 그래도 편안하게 추운 날씨에 다육이 농장 직접 투어 다니시지 말고 다육이를 사랑하는 많은 전국의 우리 언니들 오빠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건프로가 다육이 영상을 다육이 가격을 다육이 이름과 종류 여러가지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촬영 다니고 있어요 이런 다육이 저런 다육이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소문 내주시고요 우리 남편분 따님분 아드님분 핸드폰으로 건프로 다육이 영상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3천명 이벤트 3천명 이벤트 다양한 다육이들 소식 마음에 드셨나요 김장은 또 하셨고요 이렇게 김장한 날 겉절이에 목살 삶아가지고 엄청 맛있잖아요 건프로 어짓게 유튜브 레시피 보고 또 안심으로 장조림 만들어봤어요 우리 상남자 또 장조림 좀 먹고 키 좀 쑥쑥 크라고요 언제나 여러분들과 다육이 그리고 힐링 이런 모든 건프로의 시끄러운 수다수다 이 영상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건프로 다육이 영상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건강하게 키워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백봉 백봉 만원이요 라보 때 3만원 다양한 얼굴 다양한 다육이 이렇게 건프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대신 다육이 농장에 방문해드립니다 오늘의 건프로 다육이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프로에게 힘이 됩니다 다육이로 즐겁게 하하 호호 웃을 수 있는 우리 즐거움을 많이 주는 우리를 기쁘게 힐링시켜주는 다육이 무궁무진한 다육이 영상 언제나 자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택배 가능한 다육이 농장 촬영은 계속됩니다 경기도 시흥시 봉화로 301 010 6358 9955 베트라 다육농장 영상이었습니다 베트라 다육농장은 경기도 시흥시 봉화로 301 항상 변함없는 관심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다육생활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